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에 생활안정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총책 A씨 등 18명을 붙잡았습니다.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A씨를 중심으로 사회초년생 등 대출자를 모집하고 서류 위주책 등을 모집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